주말인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. 특히 제주 산지에 시간당 10mm가 넘는 새참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 발효됐고요. 그 밖의 제주 지역에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.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제주 지역에 최고 60mm, 남해안과 경남 지역에 10에서 40mm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.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 내릴 때 있어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와 비가 섞여 내리고 있습니다.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먼지는 점차 흩어지겠습니다. 때이른 낮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.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8도로 어제 낮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. 대전과 울산의 기온 17도에 머무는 등 낮 동안 쌀쌀하겠습니다. 이번 비는 밤에 중북부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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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